행복가족 아저씨도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 3월 22일 오늘 나의 생일이다. 하늘도 나의 생일을 축하하는지 비가 내린다. 생일이라고 안하던 아침 운동을 하고 자빠졌다. 마트 가서 미역을 사고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다. 지인분이 감사하게 모발 상품권을 보내주셔서 케이크를 사가기로 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오징어도 물에 살짝 데쳐주었다. 참치 계랄미역국을 끓이기로 했다. 팬에 참기름 두르고 참치 넣고 미역 넣고 끓인 물 넣고 다진 마늘 넣고 계랄넣고 국간장 넣고 해서 미역국을 끓였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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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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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채 새우깡 갔다 왔는데 감기 나왔어요 자 오늘도 하루 제일 비 오네요 아휴 비가 피크가 껴수렀다 응 여기 비가 많이 오네 아 이거 오줌 맛있네요 아휴 이거 오줌 맛있네요 아휴 이거 또 감기 나왔어요 물 갖다 줄게요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세요 물을 흐르그름도 만들어 물 좀 드세요 음 오늘 해욱과메세요? 응 채우깡이세요? 해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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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그는 더워 밥 먹고 왔어요? 정신? 아니 푸르그는 다혜연의 밥 먹은 12시 됐는데 밥은 또 어디서 드셨어요? 밖에서? 주간보 와서? 주간보에서 드셨죠? 밥 먹었고 맛있었고 맛있어 맛있어 생일이니까 미역국도 하고 생일에 미역국 먹어야지 오늘 장식목쿵 모아줬어요 너무 비싸는 안에 된장국 하고 상처 미친거 행복가족 진짜 고생했어 마음고생 많았어 그리고 정말 오늘 생일인데 너의 날인데 생일 축하해 고마워 고생 많았어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행복가족 화이팅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